내 마음속엔 줄곧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미였다. 난 왜 이런 모습으로 탄생했으며 기나긴 삶의 끝은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? 마치 처음부터 뭔가를 잊은 것만 같군. 그럼, 직접 답을 찾아보는 건 어때? 누비에트님, 곧 다음 심판이 시작됩니다. 아, 알려줘서 고마워. 흐흐흐, 누비에트님도 멍하니 되실 때가 있으시네요. 방금 옛일이 떠올랐거든.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. 인간은 내 모습을 비추는 수면과도 같다. 그들을 관찰해야만 나 자신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지.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.